신랑 신부들은 지금 마주보는 상태입니다. 여러분은 수천 그러나 기원절 누워주시옵소서 찬미와 이어집이요. 그건 좋은데요. 우리 함께 한 번 growth. 네베이 다 스멱일 하루에 4일에 만나요. 여기 이렇게 생ở기 위해 한 번 더 한 번 해 보네요. 좋은 생과가. 정말 행복합니다.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 오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사회에 참석한 축복 가정들께